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? 잘 들어. 난 궁금해. 너희들이 누군지? 456번. 그 비행기를 타. 그게 당신한테 좋을 거야. 서류러. 고생하십니까. 그 중엔 내 돈이 900억 원이야. 아 싫어. 너 이 새끼 뭐야. 소리에 다들 당신도 가만히 앉아있어. 와 씨. 존나. 미친. 감히 나 주단태를. 이러봐야 너나는 욕같은 인간이. 본인과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너 뭐하는 새끼야. 정체가 뭐냐고. 사전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. 장난하는 거 아닐까 어서 말해. 내가 나설 차례인가. 내가 이 사건을. 해결하겠어. 자네 덕분에. 재미있었거든. 재미있었거든.